안녕하세요 페만던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저는 조금 핫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채굴 그래픽 카드 AS 거부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싶습니다 지금 퀘사존이 이걸로 시끌벅적해요 채굴한 것도 AS 다 해줘야지 그런 거 구분하는 거는 소비자 권익에 위반될 수가 있다 왜? 채굴했는지 안했는지 판단하기 명확하지 않으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채굴 안했으면 그래 덜 올릴 거 없다 그러니까 채굴했는 사람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AS 해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소비자한테 피해가 적나될 수 있다 이거는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냥 채굴자 껏이다 안해줬으면 좋겠다 하여튼 간에 보면은 이게 좀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팩트와 그리고 제 생각을 버무려서 여러분한테 한번 잘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판단은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시작하죠 대부분 제조사가 비정상적인 사용 형태의 AS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 정상적인 사용 용도가 아니면 AS를 거부하거나 AS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채굴 그래픽 카드 AS 금지 조항일까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EMTX 서비스 규정 공지 한번 보죠 이거 최근에 올렸는 공지인데요 쭉 뭐 많은데 다 무시하고 세 번째 것만 봅시다 가상화폐 채굴로 인한 제품 손상, 선언자, 봉인실 해소, 히스틸, 싱크 손상, 부식, 서버패드 교체, 바이오스 개조, 고주파 등등은 본래 용도 이외로 사용 중 발생된 오작동 및 외관 손상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AS 진행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EMTX의 일반적인 AS는 뭔가요? 보통 새 제품 맞교환 그리고 이게 산 지 좀 시기가 지나면 리퍼 제품 맞교환 빠르게 처리가 됩니다 근데 채굴한 제품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입고 후 제조사를 통한 RMA 처리로 진행됩니다 RMA가 뭔지 잘 모르시는데 이거는 제조사에서 직접 수리를 행해서 보내주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EMTX에서 RMA를 하게 되면 손님이 EMTX한테 물건을 줘 그럼 이 EMTX이 펠릿, 그러니까 생산하는 곳 거기에다 보내는 거예요 대만에 거기서 기판을 보고 만약에 수리를 해야 되면 수리를 하고 이 수리가 안 된다 싶으면 교체를 한다든지 해서 다시 EMTX한테 보내줍니다 그럼 EMTX이 그걸 받아서 고객한테 주는 거죠 한 단계 더 걸치게 되는 거예요 특히 RMA는 배 타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빠르게 처리 받을 수 없다는 거죠 AS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구분을 하겠다 채굴했는 제품하고 안 했는 제품하고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이 될 겁니다 그래 너네가 그래 채굴한 제품 확실하게 구분이 가능해? 이 얘기는 솔직히 나는 좀 어려워 보여요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었어요 전화해서 AS한테 최고란 제품 구분이 돼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구분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유분이 얼마나 번져 나왔는지를 먼저 보고 사용 기간에 비해서 유분이 좀 많이 번져 나왔으면 첫 번째 의심이에요 두 번째는 이게 써멀패드가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면은 기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웨이코스 사건 시끌버쩍 했었죠 이 제품의 써멀패드 상태를 보겠습니다 써멀패드 상태 보니까 먼지가 아닌 짜잘한 기포 비슷한 게 보일 겁니다 보이시죠? 이거 채굴 안 하면 이 기포가 없나요? 실제로 채굴 안 한 제품 제가 뜯어봤는데 이 기포가 안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분들만큼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 구분이 잘 안됩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지금 3000 시리즈 나온 지 얼마 됐습니까? 1년 차 안 된 것 같은데요? 뭐 제품별로 출시 기간을 보면은 짧게는 4개월, 길게는 8, 9개월쯤 된 것 같아요 맞죠? 1년 차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제품은 얼마나 오염되어 있습니까? 일단 보시다시피 히트싱크 구석구석에 유분이 다 새어나와 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포 자국 같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오염이 얼마나 심하게 돼 있으면은 이거 딱 봐도 여기 어디예요? 골든 피인 건데 골든 피인 것까지 유분이 새어나와 있어요 여기껄 오염이 돼요 여기 먼지 떡져서 유분이 묻으면은 사실 쇼트 날 위험성이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1년 안에 사용해서 여기까지 흘러나올까요? 난 제 경험상 아직은 못 봤습니다 제가 수리업을 거의 10년 가까이 종사했는데요 사실 못 봤어요 최고라는 제품 빼고는요 근데 여러분 경험에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한 반박 비슷한 거 하나 올라왔길래 진짜 좋은 예시인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RX 480입니다 480이다 보니까 사용 기간은 좀 길게 됐을 거예요 당연히 1년은 넘었습니다 1년 넘은 제품이고 이거는 게임만 하셨대요 하루에 6시간 정도 물론 하루에 6시간 정도면은 그 일반인 치고는 좀 길게 게임했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나는 뭐 그 정도면 정상적인 사용 범주로 봐요 근데 보시다시피 유분이 꽤나 많이 흘러나와 있어요 물론 뭐 골든 피가까지 흘러나올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먼지에 떡져있고 유분이 흘러나와 있으니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 야 저것도 최고를 한 제품 아니냐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이거 좀 오래 쓰면은 구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확실히 구분된다는 얘기를 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센터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 건 맞나 봐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분들이 구분되는 건 이거야 일반적인 사용 용도에서 서멀패드의 기포 상태나 아니면은 유분 상태를 그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양한 경우는 있으니까요 훨씬 많은 제품이 입고가 되니까 이게 충분히 구분이 될 정도로 데이터가 쌓여 있겠죠 그리고 채굴용으로 사용했던 거는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좀 더 오염도가 심하거나 아니면 기포가 심하게 올라와 있거나 이런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이점이 있긴 있겠죠 그 다음에 그걸로 유출을 하는 겁니다 100%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맞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반 유저도 메모리 오버해서 또 빵빵하게 게임하겠다고 음... 본체를 짰는데 본체가 쿨링이 안 좋은 케이스에 해필이면 그다 보면은 고열에 노출될 수 있잖아요 지속기간 길게 심지어 이분이 또 그런 거야 낮에는 동생이 게임하고 저녁에는 내가 게임하는 거야 이 교대로 그래서 하루에 20시간씩 갈궜어 그럼 그게 비정상적인 사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좀 과하게 쓴 건 맞는데 일반적인 사용 용도잖아요 맞죠? 그런 것까지 일일이 판단은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당장 3차 시리즈는 가능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오래된 제품이면 뭐 2000 시리즈든 1000 시리즈든지 이런 거는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요 여튼 음... 그래서 이 채굴 제품 확실한 구분방법은 있다고 보기 애매하다고 저도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좀 빼박헨트였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많이 오염된 거 보니까 몇 개월 안 샀을 텐데 자 그러면 세 번째 항목 채굴 AS 거부는 소비자 권익이 위반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 애초에 성립이 안 돼요 채굴한 제품도 AS를 해줘요 특히 여러분 땡글이라고 채굴로 아주 유명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17년도에 채굴 대란이 한 번 있었죠 그때 문제되었던 제품들 AS 거부당했나요? 기판이 아예 하얗게 변색되거나 타버리지 않은 이상 대부분 제품이 암만 봐도 오염도가 심한데도 AS가 됐어요 다만 그 AS가 대부분 RMA로 진행이 됐고요 직접 교체받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비교적 깨끗한 건 직접 교체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채굴한 제품도 AS를 해주기 때문에 채굴 거부 채굴 AS 거부 이거는 일단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채굴 했는데 이게 심각한 기판 오염이 있거나 타버렸어 타버렸는 경우 그런 경우나 AS 거부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권익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네요 물론 이거를 따로 분리한 게 기분 나쁠 수는 있습니다 일반 유저는 이렇게 빨리 해주고 채굴했던 유저들은 빨리 안 해준다 최후에 니네가 그걸 확실하게 강조해서 우리한테 설명 안 했지 않느냐 물론 공지사항이 있긴 있었습니다 아니면 AS 규정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놓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확실하게 인지가 되지 않게 공지되었다고 따질 수는 있겠죠 근데 4번을 생각하셔야 돼요 상관없이 전부 AS 해준다면 어떤 경우가 생기겠습니까 분명히 이런 게 있습니다 채굴했던 제품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용 기간이 일반 사용 용도보다는 좀 더 길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GP, GPU 아니면은 뭐 인곤지능 이거 돌릴 때 사용하는 것도 있잖아요 렌더링이나 이런 게 이게 며칠 동안 지속되거나 아니면은 몇 달 동안 지속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용 시간은 따지고 보았을 때 별로 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그렇게 하드하게 쓰신다면 일반 게이머 유저는 이것보다 무조건 라이트하게 쓰는 거고요 근데 채굴하시는 분도 보통 어떻게 해요 뭐 저전압 다이어트다 아니면 적어도 전력 제약이다 걸죠 이거 GPU나 어 그 비디오 메모리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모르시는 분들 꽤 많은데 분명히 선대고 안대고 차이는 있어요 근데다 또 비디오 메모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뒤로만 채굴하시는 분도 보통 1000정도는 주고 시작하죠 많이 주시는 분도 1500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오버클럭입니다 오버클릭은 원래 AS 규정에서 어긋나게 돼 있습니다 왜 이거는 정상적인 사용 용도로 생각을 안 해요 왜 공장에서 출고가 된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태클 걸릴 여지가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어 일반 유저보다는 좀 더 하단 환경에서 사용을 한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고장비는 어느 게 높을까요 채굴하는 제품이 높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요 그러면은 결국 이거 AS 자주 해주게 되면 AS 비용이 증가합니다 RM에는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배 타고 날아갔다 와야 되고 펠릿에서도 AS가 너무 많으면 보통 그 단가 있잖아요 납품 단가를 조정을 해요 그 퍼센티지에 따라서 펠릿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비용이 증가해요 생산 비용이 아니면 판매 비용이 유통 비용이 이게 증가하게 되면 이거 어디로 가요 공평하게 다 나눠서 구매자한테 넘어가겠죠 근데 억울할 것 같네요 나는 게임밖에 안 했는데 왜 최고를 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돈을 내야 돼 분명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는 상관없이 모두 AS 해줬을 때 소비자 권익이 반드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블랙 컴슈머라고 하죠 아시다시피 진상 고객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류요 그런 부류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사시는 많은 공산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는 채굴자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일반 사용 유수들도 다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수입사 편 들어준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채굴 제품하고 비채굴 제품하고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 방법이 진짜 있다면 AS에 대해서 약간의 차별을 주는 거는 정상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애초에 뭐 채굴용 그래픽카드가 따로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 채굴용 그래픽카드 실제로 나올 때도 채굴 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 나중에 중고로 팔 때 불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 땡글게 시판 잘 가보시면 알지만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채굴 했는 제품 지금 써몰젤드포 받아가지고 한참 채산산 안 좋을 때 적당히 아직 가격 비쌀 때 일반 유저한테 파는 게 어땠느냐 어떻겠느냐 물어보신 분도 있고 뭐 하하하 AS가 한참 남아있을 때 일부러 또 그런 식으로 써몰젤드포 라든지 아니면 써몰패드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도 좀 꽤나 있었습니다 채굴을 앞으로 꾸준히 하더라도 딴 일반 제품보다 손상이 심하니까 중간중간에 그렇게 교체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건 전부 다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게 구분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채굴을 하시는 분들 보면 저한테 뭐라고 할 수는 있긴 한데 나는 일반 유저 쪽에 더 가깝거든요 실제 저한테 컴퓨터 사신 분 대부분 일반 유저이기도 하고 이분들이 피해를 크게 안 입었으면 좋겠어요 채굴을 하는 게 위법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채굴을 하는 거는 여러분 마음이죠 근데 이거에 대한 페널티가 이미 뭐죠 AS 규정에 적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어느 정도 페널티는 과거하고 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잠시 해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못 보셨다고요? 못 보셨다고 해도 이게 이미 규정이 있다면 그럴 수 있는 수입사에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차별이 있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물론 제 말이 무조건 맞다는 얘기 아니니까 판단은 스스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이 핫한 이슈 일단 AS 안 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17년도 생각하면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난 일반적으로 썼는데 너무 오염되는 거 아니냐 이거 AS 안 해주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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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